우리 문명이 아직 새벽에 있던 고대 그리스에서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천체들을 행성 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당랑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진짜 별들은 하늘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행성들은 매일 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수수께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성들이 태양주의를 공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태양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장기간 동안 이 외계 행성들은 그들의 별 주변에서 발견되어 그들의 체계는 우리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문학적 관측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랑 행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 주위를 공전하지 않으며 대신 은하를 자유롭게 비행합니다. 이러한 행성들은 은하 중심 방향에서 발견되며 그 질량은 목성과 비슷하여 가스거성 행성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4가지 유형의 행성이 구별됩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 목성과 같은 가스거성 행성, 갈색외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별과 유사한 형성 과정을 거치지만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갈색외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체로 거대한 가스 행성과 비슷하지만 갈색외성과 같이 태어납니다. 돌집같은 형태를 가지며 이 4가지 분류 중 방랑 행성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반짝임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랑 행성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합니다. 행성이 먼 별 앞으로 지나가면 행성의 중력에 의해 별의 빛이 렌즈처럼 집중되어 밝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곧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의 밝기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아스트로노미들은 별의 빛깔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리고 그 후에 렌즈 효과를 일으킨 대상의 질량과 크기를 계산합니다. 우주적으로 표현하면 행성들은 비교적 작은 대상 물체로 이러한 렌즈 효과는 최대 2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수의 사진을 찍어 별의 빛깔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관측된 행성이 실제로 우주에서 외로운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발견한 행성이 별 주위의 궤도가 10천문 단위 이하라면 그 별의 중력은 미세한 렌즈 효과 신호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작은 오차가 있으며 이러한 추정에는 아직도 굉장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 거대 행성들이 그들의 별로부터 10천문 단위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뉴랑 행성의 존재를 완전히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합니다. 단지 발견된 것 중 일부만 그러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것은 뉴랑 행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입니다. 이러한 행성은 별과 마찬가지로 별 사이의 가스 구름에서 생성되며 자신의 중력에 의해 압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스크에서 행성이 어떻게 개방된 우주로 나갈 수 있는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뉴랑 행성은 그들의 궤도가 그들의 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쉽게 토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인접한 별과의 만남으로 인해 어떤 물체들은 젊은 별 주변의 원반에서 탄생할 수도 있으며 이후에는 행성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다른 행성과의 만남으로 인해 몇몇 물체들이 자신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론에 따르면 떠돌이 행성들도 다른 행성들과의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성도 태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표류할 수 있을까?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디미트리 베라스는 태양계에서 행성들 간의 밀접한 접근과 궤도의 변화로 인해 불안정성이 발생한다면 지구가 다른 행성들이나 태양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성도 태양계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라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서 이와 같은 붕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인류가 맞닥뜨릴 수 있는 자유로운 우주비행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온도는 약 섭씨 영하 243도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난방 및 전기 생산 그리고 작물 재배를 위해 자외선 램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지열 에너지 양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의 양 1만 분의 1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러한 극한 온도에서 매우 유용한 양입니다. 모든 지구 인구를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구 수는 수십만 감소할 것이며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살아있는 행성이며 우주의 무한함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할리우드 공상과학 영화를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자유롭게 비행하는 행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행성이 우리에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떠돌이 행성 중 하나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우리 태양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님은 오르트 구름의 혼란을 일으키고 지구와 혹독한 협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의협이 없습니다. 사실 1999년에는 뱀자리 별자리에서 우리 쪽으로 접근하는 글리제 710별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별은 우리로부터 6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년 후에는 이별이 태양계 근처를 지나가며 송곳니 형성체의 유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시점의 기술이 그러한 의협에 대처하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멋진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주적 의협과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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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